타오뱅크 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타오뱅크. 자 이거 왜 얘기하냐. 타오라는 코인이 80만원, 90만원, 100만원 갔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400만원까지 가지 않을까. 이번 불장 때. 그렇게 보구요. 지금 이 코인이 왜 좋냐고 얘기할 때 제가 또 타오에서 와이프 코인이라고 체리 AI 코인인데 비탈렉포테닌이 가장 좋아하는 게 AI 거든요. 근데 그 AI가 타오코인이에요. 근데 개수가 몇 개냐. 타오코인이 2100만개 같다. 비트코인하고 같고 지분증명으로 했어요. 코인이 채굴되는 형식인데 이 코인에서 처음에 진짜 잘 나갔던 게 타오이누가 엄청 쌌죠. 지금 이거 처음에 제가 10M일 때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시범일 때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었고 60M까지 갔다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늦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제가 할까말까 고민하다가 아 이거 얘기해야겠다. 체리인후가 엄청 가더라구요. 체리인후 한번 봐볼까요? 잠깐만요. 체리인후가 엄청 갔거든요. 제가 조금 돈을 좀 벌었네요. 운이 좋아서 벌었는데 제가 우리 방에서는 타오이누 새로운 미니코인이 나오면 타오에서 가겠구나. 그래서 타오를 한번 봐라. 보셔라. 아니 봐라가 아니라 반말이고요. 보셔라. 타오이누가 엄청 갔어요. 이게 한번 쌌죠. 한번 쌌습니다. 지금 이게 와이프코인이네요. 잠깐만요. 와이프코인 한번 봐볼께요. WAIFU 와이프코인입니다. 이게 와이프코인인데 쌌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쌌죠. 자 이렇게 한번 쌌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인이 자 봐보면 타오코인하고 연관성이 있는 코인이에요. 체리인데 AI 영어로 보면은 길게는 못보고 옛날에 제가 라이브 방송에다가 해놨던 거예요. 자 비텐섬 및 벡터채트를 이용한 구축된 대화형 플랫폼인데 한번 쌌어요. 근데 이거 와이프코인 이거 여기서 끝나냐 그거 아니에요. 예 이거 저기 뭐야 한 5조에서 저기 타오가 아마 한 5조 이상 될 거예요. 시총이 근데 거기서 만 타오는 이제 타오에서 만든 민코인은 제가 다 이렇게 흐름이 좋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고 자 여기 보면은 여기도 어 뱅크라는데 디앱으로 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타오. 타오죠. 타오 USD를 통한 타오 대출. 무이자 대출. 자 코인이 그것도 제가 여러 타오도 제가 여러분들 일찍 말씀 못드린 게 제가 그걸 볼 시간이 없었어요. 예 진짜 뭐 제가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방에서 얘기하는 거 초인 공 다 봐주고 내일 보고 뭐 하다 보면은 어 진짜 바뽀어요. 타오 USD 이렇게 있죠. 그래서 왜 타오뱅크 인가 자 여기 타오뱅크는 빅댄서 커뮤니티 자산보유자 타오뱅크는 제가 한 사명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하셔라 이래서 잘 내용을 잘 보셔야 된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 이게 진짜 대박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내용을 이거 여러분들이 여기 가스에서 보는데 제가 다는 설명 못 드려요. 또 다른 코인도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 좀 비중을 좀 많이 두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탈리 부테리니 얘기하면 히바인우가 갔던 것처럼 이거는 타오는 타오인우가 같기 때문에 엄청나게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용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단독방 들어오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타오패드에서 시작했네요. 타오패드도 잘 지켜보시고요. 여기까지 우선 얘기하고 또 타오뱅크에 대해서 잘 지켜봐라. 와이프처럼 날라가고 타오인우처럼 날라가고 타오코인 보면 여러분 놀랄 겁니다. 꼭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